사도신경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셔요? 사도신경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은 믿음의 키 이걸 정확하게 믿으면 천국하고 그걸 못 받으면 천국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이림 신앙,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고 들림 반간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의식에서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전체 다 구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세례요하니 회개하라 이 돌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겠다 막 그랬잖아요 지금도 지금 교회께 예배 드리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다 정말 얼마나 저도 목격이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초림 예술 때도 그랬고 제이림 때도 그랬고 오늘 제이림 때도 꼭 뭘 몰라 주인이 뭘 원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못 가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팔부터 내 이름 안 부르고 못 가버리면 누구를 타다고 두 번 기회도 없고 천국하면 지옥인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알고가 쭉쭉쭉 가는다 여러 가지 주여 주여는 자만 다 천국대로 할 것이 아니오 또 또 형한 자가 들어간 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또 설교를 해도 뭐 이렇다면 그를 안 뜻이겠지 하고 맘대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본문에 말하기를 깨는 종의 삶이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어야 일하는 자세죠 등불을 켜고 서서 있는 거예요 누워 잠자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온 바로 문을 열어줘라 열처녀 비교해서도 신랑이로나 등잔에 기름을 잇는 사람만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이름신앙 마라나타 초대교회는 예수님 못 오십니다 항상 주님 못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내가 맞을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무드셀라 한 후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드셀라는 터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 홍수 심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 자기 아들 낳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 끝난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종말을 생각한 거예요 종말을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이 됐어요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게 돼 있고 나한테 오고 안일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한 키가 무드셀라를 보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고 날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제이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좋은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서 항상 있는 종이 벅 있다 그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신 것입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하신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다 아니 많은 사람에게다 아니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베드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면서 42일에 죽게 이르시되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료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흰혼이 있고 기도원에서 기도가 앉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 맞을 준비한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가 복이 있다 오늘 제가 설교는 이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해달면 설교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곧 오신대 휴거 휴거 설교를 계속 듣고 앉아야 돼 그래서 휴거 될까 아니에요 그 정보이 그렇다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지 앉아서 계속 물론 기도 많이 오고 성의 충만하지만 그 다음에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 당연히 주님 오실 준비하면서 무슨 일하고 있어야 되냐 주님 오신다네 오신다네 앉은다네 그러고 계속 기다리고 앉았어 그것이 믿음이냐고요 주님이 뭘 원하는데 사명이 뭐인데 다시 올 때까지 뭐라고 하라겠는데 그 1억을 시야죠 1억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주님 오실기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변화시키거든요 깨어 기도한다 그러면 영적 교제예요 만나서 계속 교제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 마음 알죠 예수의 심장 같죠 그러면 정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뭘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다 양식을 나눠줘요 예 양식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영을 잘하게 하고 영의 말씀 성경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혼이지 영하고 틀려요 누에는 복만 먹고 자랍니다 내 영을 살리는 양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 말이 영이오 생명이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 이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이런 천국에 누가 큰 자일까 말씀을 행하며 가르친 자가 큰 자예요 이 땅에 돈이 있고 인물이 있고 잘나오고 배경에 있는 것이 큰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값부고 장관이더라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겨우 들어가도 부끄러운 자가 있고 이 땅에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원숫가에 사랑하고 정말 믿음의 도를 깨닫고 산 선지자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도레마의 죽음에서도 오늘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거 복인의 인생인가 여러분이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뭔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바이킹족이고 해적 같은 나라인데 그 아름다운 신사 나라로 만든 게 뭘까 보금이었어요 그 중에 빅토리아 여왕 이른분이 이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는 18살 때의 소녀가 18살 소녀가 무슨 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나는 연약구조가 하나님 힘을 주소서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고 성경 법칙들 했더니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됐고 우위의 민족한 나라 됐고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분이 그 여왕한테 물어봤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해가지 않는 전 세계를 지배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든지 그가 시켜먹고 너덜덜 성경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얼마나 예배에 소중히 읽으십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도 지키고 삽니까 살지는 않아요 그냥 듣고 말아요 근데요 믿음과 말씀대로 실전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 성경 충만 성경은 말씀대로 살았더니 힘을 준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라 사랑하라 인간이면 안 됩니다 성경 충만하면 용서되고 사랑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을 위해서만 이 땅에 내가 변화되고 말씀 믿음은 영생이 있고 말씀대로 삶은 복이 오고 모든 게 말씀이에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누가 양식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명 감당이 영혼구원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영혼구원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데 쉽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가르치면 탁 뱉습니다 이 책 먹어봐 내가 믿을게 시켜만 가르치면 뱉어놓고 먹으래 근데요 주님 보셨어요 그분이 주님의 기도원에 환상이랬어요 십자가 다 보이면서 나는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너 그거 못하겠니 주님이 그러시대요 가르치면 먹어버렸대요 그때 그 사람이 야 정말 나를 사랑해서구나 나를 사랑해서 가르치면 먹어주고 있구나 그것보고 그분이 회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언제 통하냐 진실 진심이 통하면 사랑이 통하면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모든 사람이요 진심을 해서 진실 사랑 정성 그러면 감동으로 돼요 뭡니까 순간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먹고 하나님이 하라면 가르치면 그거 못먹어서 똥도 먹은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해주시고 그때 환상이루시고 그렇게 했더니 뭡니까 오늘 말씀 얘기 말씀은 뭔가 내가 희생을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T4T 훈련 아무리 배워도 그렇다는 이론을 배워서 아마 필요 없습니다 키는 뭔가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만들어라 훈련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훈련자가 된 것이다 이 원리인데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작공부하는데 제작공부가 아니고 사실 성격공부가 있는 진짜 제작공부는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제자가 나와야 돼요 성격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보금의 능력에서 변화되고 가서 영혼 구원하고 나가야 돼요 모든 제작공부가 가라 오늘 안 가고 계단 건 내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서 열두 제작 70제작 제자란 말했어요 그 다음 120,500의 형제 원을 그린다면 70명까지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로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제자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섬기는 것에서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자 미국의 어느 사회학교 교수가 학생들 숙제를 해주셨습니다 빈민가 200명을 놓고 통계를 조사해 원하겠는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빈민촌이 더 어둠에 이 지배하고 마약 술 희망이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아이들 그런데 그런데 200명을 조사하고 와서 이 아이들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죠 그런데 25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그 아이들 중에 200명에서 20명이 이사하고 죽고 180명 중에서 176명이 최고 사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변호사 의사 교수 이런 급들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빈민촌에서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거기에서 이 95% 100%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남았느냐 하고 조사했더니 한 사람 여선생 그 여선생이 그곳에 가서 보급물처라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분들을 그 아이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날마다 저도 고민하는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니까 흉내된가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보급물전했고 영혼을 살렸고 예수의 사랑을 가르쳤고 그들을 정말 가슴에 끼얹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깍듯이 그들을 섬겼던 한 여선생의 놀라운 열매는 그 많은 아이들이 전부 훌륭한 아이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말씀대로 살았고 보급물의 능력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보급물의 능력에서 이때 성의 역사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변화됩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해라 잘해라 이 잔소리입니다 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것은 껴안아주세요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기대한다 나는 너희 위해서 기도해 나는 너만 보고 행복하고 넌 훌륭한 아이야 막 기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 변화된가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 감동을 잃어요 감동을 저부터 그래요 문득문 하나님 저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준비되지 못한 목사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을까 그 사랑에 뭉클한 마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죄일이 뭡니까 제 얘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충성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치명하고 나를 불렀고 나를 함께한다는 거 사랑에 변하는 사랑인데 우리 자녀들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부모가 진정하게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나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여선생이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그 여선생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이럴 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사랑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싶듯이 누군가의 셀 리더 교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와 상관된 사람은 정말로 기대를 그 사람 점수 60점입니다 그러나 95점이라 계속 시인하세요 그리고 95점들 행동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100점짜리라고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믿어주고 계속 기도하면 그래 내가 그런지 안가 자화상에 바꿔지고 정말 때로는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저도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아요 좋은 점 장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반자인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을 기대를 거려줘야 됩니다 난 당신 믿어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 정말로 아니 정말로 행동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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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덮어줘 그러고 좋은 것만 친구와 함께 모든 인간관계는 얘기기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주고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는 믿는다 끝까지 믿어주고 그것이 외식이고 그래서 나를 이용해본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눈물로 말없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랑만 지금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랑만의 사람 변화시킨다는 걸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오늘 사랑밖에 없어요 모두를 서로 사랑하세요 그 여성들의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와 상관된 나하고 자주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까 그 사람이 강파하고 그 사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진짜 사랑 안해줬어 진짜 성격이 안했어 진짜 사랑이 없었어 그러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주님 원하는 수원은 불 주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오후 2시 빼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아휴 근데 사실은 내 마음속은 하나님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우선 우리가 성령받아 더 중요한 건 치유가 더 중요해요 나는 치유받아 더 중요한 건 성령의 불이라고 봐요 성령 불받아는 치유는 되는 게 돼 있고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령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할까 우리 예배가 성령 임재가 없까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이 불을 있어야 등불을 켜고 있어야 올라가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얘기입니다 팔라매를 둔 가정인데 그 부모가 정말 믿음 생활 새벽에 한 번 빠져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 추운 겨울날 교회를 가다가 미끄러져서 풍덩 빠졌는데 온몸에 젖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근데 집에 오자마자 다시 옷 갈아입고 다시 바로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고 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정도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아름다운 그 가정에서 8남매가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가 그 중에 전 본문장 김순규 장로님 김명규 장로님 국회의원 나오고 그 자녀들이 훌륭한 여드름이 전부 훌륭하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었어요 누굽니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 그 자녀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얼마나 우리 부모는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 충성하고 그것이 신앙의 훌륭이고 교육이에요 오늘 주인에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또 많이 맡으면 많이 달랄 것이라 교회도 그래요 누가 많이 맡은 자일까 십자가 크게 진 사람이에요 십자가 크게 누가 십자가 크게 진 것인가 교회 모든 일이 내 마음의 영적 부담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었고 내가 전도해야 되었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사랑은 영적 부담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부담이 오잖아요 난 부담 없어 편하게 다녀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큰지 좋은지 하나님 보여줍니까 이거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큰 작가 가장 주님 사랑한 사람은 주님 마음 가지고 이 나라의 영적을 울고 교회 때문에 애통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 마음 조이면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리더자예요 리더자 섬길 수 있는 사람 책임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영국과 불란서가 백년전쟁할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1347년도에 영국의 불란서 깔레라는 성을 포위해갖고 함락시킵니다 이 끝까지 그 성이 항복을 안 해요 그때 이 영국이 끝까지 10년 동안 포위하고 완전히 식량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항복할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영국 왕한테 빌었어요 그런데 그때 영국 왕이 무슨 조건을 거냐면 이 성 안에서 6명은 죽이겠다 너무나 힘들고 끝까지 황전하니까 미워가지고 그런데 다 죽일 수는 없고 6명은 죽이겠다 나와라 그랬어요 6명만 죽으면 나머지 사람은 살아 항복을 하고 그때예요 누가 6명 내가 죽으러 나와야 되거든요 누가 죽으러 나오겠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생필이라는 그 성의 제일 부자가 제가 죽겠습니다 딱 나온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때 시장이 내가 죽겠습니다 자 제일 부자 시장이 내가 죽게 나오니까 이제 그 시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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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7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국 왕이 6명이라고 했거든요 한 명이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누가 한 명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7명이 똘똘 묻었고 나가 죽겠다고 전부 내가 이 성을 책임지고 죽겠다고 아니 서로 안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죽으려고 7명이 똘똘 나와버리니까 그 한 명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2복기를 했어요 제2복기를 이제 한 명이 뽑혔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랬다 내 체면 때문에 내가 리더자가 죽겠다고 나왔지 속은 나도 살고 싶거든요 내 새끼들하고 어린이 새끼들하고 살고 싶고 다 살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줬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어쩌다가 나한테 제2복이 뽑혔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이고 살았네 살았네 그랬을까 아뇨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그 사람이요 제2복이 뽑혔거든요 자기는 이제 빠져나와도 되잖아요 나 아니라고 나 죽는다고 나 아니라고 절대 내가 죽여야 된다고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와 감동으로 감동 그때 에드워드 3세 영국 왕이 감동을 얻었어요 캬 그래 겪게 죽겠다고 다 죽으려는다고 서로 7명이 다 죽으려는다고 1명도 안 빠져나오고 겨우니 다 죽은 6명이라고 했는데 영국 왕이 감동을 다 살려라 다 살려라 다 용서해준다 저는 이 스토리 실제 있었던 역사의 사건을 하나님 그러면 그 영국 왕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다 살려주자 그 마음을 누가 죽겠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죽겠느냐고요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죽겠느냐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내가 대신 지정하고 죽겠다는 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 입장하상에서 오 이래 시약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금도 그 십자가 피 앞에서는 그래 그래 아버지 내가 피로 샀습니다 하면 다 통과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말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대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뭘까 저부터 여러분부터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 예수의 생명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희생하고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닫아지 말고 누구라고 하지 말고 나 열멋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영생이고 불이고 능력이에요 부채도 없게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어느에 많은 문제가 나부터 우리 교회 아니 많은 한국 교회 세계 모든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십자가가 앉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 혼자 살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살았어요 여섯 명도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그럴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살릴 수 있어요 복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빨리 빨리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예를 녹이고 뺑뺑 돌리실까 그릇이 안 돼서 네가 안 죽으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충성이에요 충성 그까이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 감낭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다시 키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 누구냐고요 때를 다 양식을 나눠줄 자다 말씀이다 십자가다 말씀 시작하고 사랑이다 헌신해라 그 자가 합격된 자다 합격된 자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꼭 상을 준다고 나와요 자 다니엘에서 보면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오는 영혼은 또 벽에 비친다겠죠 또 다른 일은 다 다르자 상은 하나 아주 다른 일을 하겠죠 상 얘기했어요 각각 일하는 대로 상 줄이라 심리는 물주인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일하는 상 줄이라 속결 내가 올 때 상을 줄이라 상의 목표는 아니에요 물론 결과 따라오지만 주님은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왜요 이것은 영적 전투고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죠 지상면역이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신다면 주님 뜻대로 오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나나 십자가 지시고 죽는 그 자리가 내가 사는 것이고 남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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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